양파 양파 심고 있습니다. 양파는 겨울을 나는 작물이죠. 그래서 동해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심는 시기는 중부지방은 10월 중순에서 10월 말, 남부지방은 11월에 심으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양파 모종도 집에서 기르기는 어렵잖아요. 시중에서 양파 모종을 사 오실 텐데 양파 모종 고르는 방법은 일단 줄기 굵기가 굵은게 좋겠죠. 그렇다고 너무 굵으면 또 안되고요. 줄기 굵기가 약 6에서 7mm 정도 되는거 이 정도가 좋은데 저희도 이제 사왔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저희도 약간 좀 약한, 가는 느낌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, 길이의 흰 부분의 길이가 약 7cm 정도 되는게 좋습니다. 그리고 잎수는 약 3장에서 4장 나와있는 양파를 고르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양파를 심는 핵심 두가지는 양파는 좀 깊게 심는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동을 하는 작물이잖아요. 동해를 입으면 안됩니다. 그리고 지금 양파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먼저 겨울 나기 전에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양파를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겨울이 되기 전에 양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. 무럭무럭 자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땅하고 친해지는게 중요하거든요. 땅의 뿌리를 활착하는거 완벽하게 활착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뿌리 활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중요하겠죠. 양파 심는 간격은 줄 간격이 약 20cm에서 25c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유공 비닐이 10cm 간격이거든요. 한줄씩 건너뛰고 심으시면 맞겠죠.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파 간의 간격 주간거리는 약 15cm 정도 하면 되는데요. 그냥 10cm 정도 심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양파 심는 깊이는 양파는 3cm에서 약 5cm 정도 이 정도 심으시면 되는데 조금 일찍 심을 때는 약하게 심어도 되구요. 조금 늦었다 싶으면 좀 깊게 심어주는게 좋습니다. 양파 심기 2-3시간 전에 양파 트레이 모종에 물을 흠뻑 주는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심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저 구멍을 뚫구요. 그 다음에 양파 모종을 넣은 다음에 흙하고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파 심는 방법은 양파 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. 이렇게 구멍을 뚫고 모종 넣은 다음에 흙을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양파를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양파 반 만드는 방법은 마늘반 만들 때 같이 만들었는데요. 비슷합니다. 퇴비나 폐화석 석회에 미리 넣구요. 한 보름 전쯤에 넣고 그 다음에 밑거름은 비닐멀칭을 하기 직전에 또는 2-3일 전에 이렇게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밑거름 넣는 양은 열평 기준으로 할 때 요소 1kg 그리고 황산가리 800g 그리고 석회고토 500g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요. 케이비는 열평당 500kg 그 다음에 폐화석 칼슘 석회죠. 5kg 정도 넣구요. 용성인비 2kg 정도 넣어서 멀칭한 다음에 심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양파도 중요한게 심고 나서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. 물주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심고 나서 월동 동해방지를 위해서 왕계나 집같은거 사이사이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. 최대한 양파도 양파도 이렇게 심고 나서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파가 월동을 해야 되고 이미 잎이 나 있고 뿌리가 나 있잖아요 뿌리 활착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흠뻑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파 신고 와서 물을 흠뻑 주세요